미시령 돌게이트의 하이패스 차선과 전자지불 정산 시스템이 완료돼 운영에 들어가면서 현금만 가능했던 운전자들의 통행료 수납이 한층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의 구조상 지역주민의 차량을 식별하고 할인을 적용하는 정산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만 하고 정산원에게 직접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은 미시령 톨게이트 통과 시 일반 차로를 이용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P